자 슈퍼로봇대전티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어휴 어떻게 너무 많아 요시크리프트월드도 나왔다는데 아 그것도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거하고 섬의 계적도 끝내야되는데 아 언제하냐 진짜 오 카즈미 자 파로스 기지안 아 아 오 아 으 아 어제 폴디어네머가 나왔는데 정말 연출이 실망이었어 어쩜 그럴 수 있지? 어떻게 그래요 완전 핵심망 뭘 확인하려고 우주 방사선병 그건 또 뭐야 그런거 아 원작인가 그것도 자 파로스 기지한 경납곡 으 으 으 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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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럼 보니까 사쿠라대전 그거 발표됐더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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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인물 그래픽이 좀 미묘하던데 차라리 예전처럼 2D로 만들지요 뭐여 카즈미 안간겨? 제 38화 피양계 절대의 방어선 어휴 많다 차가워 차 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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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장님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. 어 왜 요즘에 진짜 자도 자도 피곤하지 낙땜에 저런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든지 자 아무튼 사토라네 다 털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힘들겠군 힘들겠군 애니메이션 이름 아 인쇼 아 인쇼 아 인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슈퍼 이나즈마킥 나오나? 드디어?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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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으흐흐 스파이크 화이트 근데 이게 4톤 아래 클리어가 되나 진짜 사고는 있는데 로바 잠깐 나왔어요 아까 저저번한가 저저저번한가 아 으아악 아 그래요? 주무셨나 보네? 죽어놨면 돼지 우로형 암우로형이 힘을 보여줘 아 유니터 아 유니터 아 유니터 아 으 아 으 으 entfer이다 아 아 근데 셔틀에 공격하지 마 얘들아 욕을 사탄 안에 끌려면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공격, 쓸데없는 공격을 한격으로 최대한 애들을 처리하는 건데 이것들아 왜 이렇게 마이트가 좋아하는거에요 박치기 암으로 형 치자고 암으로 형 어 되긴해요 자금하고 레벨은 그냥 나하고 인터뷰 슈퍼 인하지만 으아아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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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러시아에서 만나요. 뭐 안 돼요? 저 아이알레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용도를 안하는.. 그 안 꺼놓는 대신에 게임할때 파는 선을 좀 높여야죠 5천원원 감사합니다 나이카님 왜 안 나오냐? 왜 소리 안 나와? 야! 미쳤어? 미쳤어? 내 사운드 문제 같은데? 왜 안 되죠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작하는 중 잠깐만요 이상하네 음... 아 왜 소리 안나 이 새끼야 음... 나왔다 잘 나왔죠? 딱 아기자로 다시 한번 틀어볼까? 다시 한번 틀어볼까? 뭐지 이상하게 이상하게 섞여서 드리는거 아닌가? 왜 이러지? 제대로 나왔어요? 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5 5 5 5 5 5 5 5 5 지난밤이 아멘 이마는 까겠지 고우! 아 안돼! 잠깐만! 안되구나! 이야! 무술가에지은 여기! 마지면, 제이크로 가져올수? 네, 잘한다. 미점이 강한 소속! 와아!! 슈퍼!! 슈퍽! 히익!! 도망가지 못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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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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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드름이 안친다기보다 못치는거죠 로그 에너지 범패 한 번 흔들기 어트게 끝내긴 하겠다 어이구 스테나님 또 15000원원 감사합니다 포르디움 한 바 압도 저원임 류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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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디언 함머 세스티 디바스 딜리프 이게 원작인데 시스템 체인지 으아아아아아 쪼개 쪼장면 그러니까 쪼것도 없네 장면이 쪼것도 날아갔네 쪼 바뀌는 장면도 퓱 커넥트 이 퓱아나는 느낌 이 세라의 이 느낌 이게 진짜 쪼다뮥 쪼다뮥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첫 때가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작화에 숨져서 갈아 넣었을 시기죠 로봇물에 로봇물 1살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많이 배정리되면 시기야 사툰이 아니라 3푼에 끝나겠는데? shell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봐줘야 돼 見せてやるぞ! 虫の感じ! 神類の力! 勇気の生み出す力を! 行くぞ! ゴルディオン発動! ゴルディオン発動! 消滅! 了解! ゴルディオンハンモン! ゴルディオンハンモン! セーフティーディバリュー! システ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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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ゴルディオンハンモン! ゴレクターナッサム! ゴルディオンアンパー! キャンディオンハンモン! リギオンアンパー! 으니 마... 게임! 하하 아... 흐후 무슨 베리 아주 안 좋은 의미로 38함 아래, 프레, 그곳은 자기도 슈퍼! 이나지마! 케이크! 끌고 끌고 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 연출 좀 보고 계십시오. 잠깐 물 좀 더 볼게요. 볼이 옵니다. 공부하이의 이름으로부터! 섹波... 텐큐어 케이! 각오! 섹波 텐큐어... 못 안! 빈하! 히트 엔조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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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그럴까? 태양계 절대 방어선 같은 용자물인 마이트가이는 연출 좋아서 3번이나 우려받으세요.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어요. 5천원원 감사합니다. 아주 개판이에요. 아주 개판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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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